아 아 아 아 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 재용 씨가 지난 1987년 결혼 당시 하객 1인당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씩의 추구의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반인들은 상상도 하기 힘든 액수인데 재용 씨가 지난 2004년 재판 당시 스스로 제출한 자료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아무튼 우리 멤버들도 오늘은 너무 어제 너무 즐거웠고 1987년 12월 청와대에서 열린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의 결혼식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크게 될지 보여줄 거다 보여줄지 내가 보여주겠다 별다른 말 하려는 건 아니고 우리가